K-컨텐츠의 성장을 도모하는 2024 K-포럼이 오늘 서울 용산에서 열렸습니다. 일간 스포츠와 이코노미스트가 조치한 이번 행사는 K-컨텐츠 성과 극대화를 목표로 마련됐습니다. 올해 2회를 맞은 포럼 주제는 K-메이커스로 K-컨텐츠와 K-브랜드 사이 조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주목합니다. 포럼에는 곽혜은 이델리엠 대표,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가수 이홍기 등이 참석했습니다. 올해는 5개의 주제 강연과 크리에이터 뷰티 시연, 감사패 전달식, 가수 비비 유니스 등의 축하 공연으로 이어졌습니다.